음악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사회를 실현하며 대한민국 복지를 이끄는 보건복지서비스 남양주 희망케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정성을 나누는 아름다운 남양주 사람을 칭찬하는 칭찬일레이 추천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함께 찾아가 볼까요? 음악 한강변을 따라 길게 꾸며진 자전거길 그 길 위로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차분히 흐르는 한강 길 옆 풀숲에 떠도는 잠자리의 모습이 오늘따라 새롭게 보입니다 음악 여유로운 풍경가에 오늘의 칭찬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라는 간판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음악 이곳에 계신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기대되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수석동에서 초대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는 유영래입니다 네 바로 남양주 수석동에 위치한 초대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영래 사장님이 오늘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직원들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소통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느낌을 받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유영래 사장님은 어떻게 희망케어를 후원하게 되셨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장사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동네에 후원을 하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선정에서 하다가 희망케어가 생기면서 말씀을 하셔서 이쪽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계기가 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웠던 점은 따로 늘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신경이고 특별한 것보다 보람은요 저희 혼자 할 수 없었던 걸 같이 이제 여럿이 모여서 특히 어려운 사람을 이런 좋은 시스템을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잘 따라서 같이 하니까 그 보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시에 십시일반에서 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똑같죠 그거 저 생각에는 혼자는 안 되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시민들이 조금씩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좀 그늘진 곳을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이제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이제 희망케어 쪽에서 이제 잘 홍보도 잘 하시고 또 후에도 저희한테 좋은 이런 말씀 잘 어떻게 진행된 것도 잘 알려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닌 평소 지니고 있던 신념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유영래 사장님 그녀가 세 번째 칭찬 일레이로 추천하신 분은 누굴까요? 제가 칭찬해 드릴 칭찬 주인공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남양주 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정두승 주임입니다 정기 후원으로 시민이 시민을 돕는 더불어 살아가는 남양주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영래 사장님 때로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혹은 후원금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남양주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다음 칭찬 주인공인 정두승 주임은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포커스 남양주 희망케어 칭찬 일레이 추천합니다 세 번째 칭찬 주인공과 다시 찾아올게요 당신은 자신에게 손잡이를 설명해주세요 스마트 2023 고맙게 서 Ell 서로 Ven 놈 Eu encouraged 제가 돌아 possível uckt exemple